오늘 오전,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마이 리틀 히어로 예능 프로그램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새로운 일정과 계획을 팬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가인은 그녀의 새로운 헤어 컬러로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변화는 취재진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며, 송가인 측은 사전에 비공개로 약속된 자리였기 때문에 사진의 무단 게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가인의 이번 헤어 컬러 변경은 단순한 변신이 아니라 신곡 발표를 위한 티저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 화보 촬영이 예상보다 길어져 기자간담회에는 새로운 헤어 컬러 그대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 후 그녀는 다시 원래의 헤어 컬러로 돌아가 일정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송가인은 올해 새로운 싱글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발매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말경 새로운 싱글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사진 촬영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며 투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그녀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송가인은 팬들과 만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생각에 벌써부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KBS 2TV의 My Little Hero는 오는 27일 오후 9시 25분에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송가인이 생애 첫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 준비를 하는 모습이 그려질 예정이며, 영어 원어민 선생님과의 집중적인 수업을 받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 송가인과 관련된 더 많은 최신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